오만나 오만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바똥은 절대 다 못 싸 안돼요 별로야? 그래? 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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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 꼴책이가 나이가 쏙 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같네 어머니, 어디 가시게요? 어머니, 그럼 다녀오세요 어, 안 되겠다 어머니, 시장 다녀오셨어요? 저 아침에 녹취부터 못 돌리고 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녁 전에 오니까 저녁은 제가 와서 할게요, 어머니 가자, 이성아